이제는 우리가 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해외여행 다녀오면 항상 도착한 날 마라탕을 먹어요 김치찌개보다 나는 마라탕이 더 느끼한 게 내려가더라고요 마라탕, 마라 상고 두 개 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날 때 있으면 홍 먹고 그리고 모델 되고 나서 더 마라탕을 챙겨 먹고 있고 다음 주에 홍콩 가는데 홍콩 가서 또 챙겨 먹겠습니다 홍콩 원래 햄버거는 비프인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치킨으로 그럼 제가 비프 비프 하셔 저는 롯데리아 새우버거 제일 좋아하고 원래 좋아해요? 그래서 새우버거 한번 기대됩니다